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제 첫 방송을 내보내면서 엄청나게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KBS2의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첫 방송을 내보냈는데 첫 방송이 이렇습니다. 시청률이 22.7%를 찍어서 엄청나게 지금 화제 드라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토요일에 방송된 모든 방송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찍은 게 어제 신사와 아가씨 첫 번째 방송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높은 시청률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구성의 작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치밀한 연출력을 갖고 있던 감독이 있었고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을 갖고 있던 배우들이 총출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찍을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명웅이 OST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톡톡이 봤다 이렇게 방송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신사와 아가씨의 OST는 사랑은 늘 도망갑니다. 원곡자는 이문세인데요. 이문세가 2010년도에 어느 드라마에 OST를 불렀던 이 노래를 이명웅이 재탄생시킨 겁니다. 이명웅의 버전으로 이명웅의 장르로 새롭게 재탄생시켜서 어제 OST로 노래가 불리어졌는데 그 효과도 이렇게 시청률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극중 박수철입니다. 박수철 그리고 딸 박단단이고요. 어린 시절에 극중의 주인공인 이영구 회장님의 젊었을 때 이렇게 박단단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충돌하는 인연을 맺었는데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박단단의 이렇게 대사가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납니다. 성장한 박단단의 모습이고요.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제 첫 방송인데요. 이영국 회장의 모습이고요. 박단단의 아버지 박수철이 이렇게 어려워서. 흑수저 출신입니다. 택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극중의 차연실. 이렇게 차연실의 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꼭. 이렇게 첫 방송을 내보냈는데 엄청난 시청률을 끌으면서 최고의 화제 드라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뉴스장터는 이 신사와 아가씨의 출연진들의 면면하고요. 드라마 속에서 인물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특히 드라마 속의 가족. 그 인물 관계도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이런 인물 관계. 가족들의 인물 관계도가 이렇다는 걸 알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출연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이영국 역의 지현우입니다. 지현우. FT그룹이라고 하는 곳의 회장이고요. 아이들 셋을 두고 상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생활을 FM으로 생활하는 회장님입니다. 40대의 회장님이고요. 흑수저 출신의 단단역에는 이세희가 출연을 하는데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세희는 이번 드라마를 위해서 오디션에 도전을 해서 500대 1의 경쟁력을 뜯고 주인공이 된 신인 배우입니다. 연기 잘합니다. 이 탄탄한 연기력을 갖고 있는 이세희가 박단단 역을 맡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건. 강은탁이 역할을 맡은 차건은 차연실의 남동생입니다. 말하자면은 박단단의 외삼촌이라고 할 수 있죠. 의붓 외삼촌인데 가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요. 보시겠습니다. 차연실과 박수철이 부부인데요. 차연실의 실제 아들은 박대범이고요. 그리고 박수철의 딸은 박단단이에요. 드라마 어제 첫 방송에서 보셨겠지만은 박수철이 아이를 낳고 가난 때문에 도망간 아내에 대해서 절망, 실망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차연실이 그 이웃집에 살면서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 차연실이 박수철에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 살자 이렇게 해서 박수철과 어린아이 박단단과 그리고 차연실과 박대범이 이렇게 두 가족이 한 개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흑수조 가족인 박수철과 차연실의 가족 관계도예요. 그리고 차연실의 엄마는 신달래인데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차건은 이렇게 실제 동생입니다. 또 재미있는 한 분이 있네요. 외손녀 강미림이 있는데요. 김희경이 역할을 맡는데 이 외손녀는 또 부모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신달래의 딸이 아이를 낳고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박단단의 식구들의 인물 관계도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물 출연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사라 역에는 박하나가 나오고요. 이 기자의 딸로 이영국 회장을 사랑해요. 이영국 회장의 집에서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영국 회장의 부인, 사망한 부인과 이 회사의 입사 동기인데 이 조사라가 이영국을 사랑하는데 인연이 자기 입사 동기인 사망한 부인과 이영국이 결혼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영국과 재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 이영국의 집사 조사라입니다. 자, 그리고 박수철 역에는 이종훈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실 역에는 오현경이 맡고 있는데 아주 착한 부인 역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실의 실제 아들인 박대범인데 무능합니다. 직업도 없고 두 번이나 지금 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실과 그리고 박대범도 두 번이나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집을 날리고 두 번째는 전세금을 날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 첫 방송에서 보셨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연실의 엄마는 신달래입니다. 그리고 강미림이 있고요. 신달래 외손녀인데 딸이 엄마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왕대란 역에는 차하연이 있습니다. 이영국의 개모입니다. 함께 삽니다.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대란 여사의 실제 딸입니다. 늦동이 딸이고요. 자, 이렇게 이영국 아이들입니다. 이재희 역의 최명빈 그리고 이세찬 역의 유준서 그리고 이세종 역의 서유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계도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영국 회장이 있고요. 그리고 왕대란은 개모입니다. 그리고 이세련은 왕대란의 친딸이에요. 여기는 의붓 아들이고 여기는 친딸이고 이렇게 되고 이영국의 세 아이가 이남 1년되어 큰딸은 이재희 역에는 최명빈이 맞고 이세찬, 이세종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마가 죽고 말하자면 부인이 사망하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박단단이 가정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단단과 말하자면 사랑을 싹 트게 하는 줄거리로 진행이 되는데 자, 2회 예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오늘 방송됩니다. 오늘 26일 일요일 밤 7시 55분에 방송되는 신사와 아가씨의 2회 예고 방송입니다. 첫 방송에서 박단단이 이영국을 만나서 불량된 줄 알고 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상처가 나니까 도구를 이용한 특수 폭행죄로 형사처벌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학원 강사를 하다가 학원이 망하는 바람에 실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해서 산에 가서 소주를 먹고 있는데 그때 이영국을 만나는데 불량배인 줄 알고 도망가다가 들고 있던 보험병으로 이렇게 쳐서 특수 폭행죄로 이렇게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죄가 되다니 하면서 슬퍼하는데 자, 이런 모습으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막판에 보면요 이렇게 가정교사로 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인연 산에서 이렇게 폭행의 현장에 있었던 그 당사자가 이 그룹의 회장인 이 저택의 주인인 이영국임을 보고 불량배로 알았던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이 오늘 이의 방송인데 자, 오늘 뉴스장터는 이렇게 복잡한 가족 인물도가 있어서 이런 인물도를 중심으로 출연진 그리고 드라마 속의 인물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인물 관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오늘부터 이의 방송에서 신사와 아가씨를 보는데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출연진과 그리고 드라마 속의 인물 그리고 인물의 관계도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오늘 방송되는 이의 방송에서는 첫 방송에 이렇게 22.7%의 높은 시청률을 또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높은 시청 첫 방송서부터 높은 시청률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명웅의 OST 효과다 이렇게 지금 방송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명웅의 팬덤인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이 이명웅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나는 본방을 사수했다라고 하는 포탈사이트의 댓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에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22.7%의 높은 시청률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재미있는 드라마가 전제로 이명웅의 OST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찍을 수 있어서 두 번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웅의 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 어떤 드라마의 상황에 따라서 이 노래가 들려짐으로 인해서 이의 방송에서도 이명웅의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가족도 그리고 인물도 출연진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